자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도 예시를 예시문제 3번 입니다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5점에서의 모멘트 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 까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거리 자 이 얼마입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까지 그리 5조 자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따라서 먼저 어 x 분류 부터 보겠습니다 x 는 시계 방향으로 맞죠 3 12 따라서 m 제로는 3 곱하기 12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반식에 5 곱하기 5 마이너스 5 따라서 36 마이너스 25 는 11 따라서 5 점에서의 모멘트는 11 킬로 뉴턴 퍼리트 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못 푸는 병신입니다 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한번 살살 풀겠습니다 어 지금 좀 힘들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풀까요 자 문제에 한번 자 또 적어 보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강체의 여러 힘이 평행하게 평행하게 힘이 주어질 때 이 합력이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어딘가에는 이 합력이 있겠죠 이런식으로 합력이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합력은 합력은 어떻게 했냐 자 이거는 플러스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마이너스 따라서 r 은 내려오는 거 5 플러스 3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8 은 얼마 그렇죠 15 킬로 뉴턴입니다 지금 이게 15 가 되는거에요 맞죠 그러면 따라서 r 은 15 킬로 뉴턴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행하게 작용이 되죠 그러면 시그마 자 시그마 m a 는 0이 되어야되요 그래야 정지가 되겠죠 힘의 평행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자 반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시계 방향은 플러스 자 여기서 이 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반식이 줘 1 3 2 1 2 3 4 니까 얼마 10미터 줘 마이너스 시그마 m a 는 마이너스 5 곱하기 10 또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8 또 또 어떻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1 곱하기 4 또 마이너스 플러스 해놓고 마이너스 8 곱하기 1 맞습니까 른 른 r x죠 이게 얼만큼 x죠 따라서 r x 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마이너스 8 른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마이너스 8 른 r x 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74 70 마이너스 78 른 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곱하기 x 죠 따라서 x 는 x 는 15분에 이제 날아가죠 78 바로 계산해 보세요 따라서 x 는 5.2 메타 11 12 12 12 12 14 15 15 15 16 15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당연히 왼쪽 이죠 여기서부터 이쪽이죠 a점에서 왼쪽에서 5.2m 이고 합력은 r 은 15kN 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시간은 2022년 4월 15일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발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진인사 대치며 최선을 다했으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받들고 삼기겠습니다 해공선생 더 베스트 왈 라틴 안병이 셈 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합력 구하는거 어렵지 않죠 거리 시계방향 플러스 이것도 합력 위치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 안병이 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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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